음악까지. 아, 좋다. 요즘 좋아하는 노래. 와, 분위기 죽었다, 진짜. 안녕, 오늘도 같은 자릿버스 창가야. 기대 안 준 내게 인사를 해. 멋있다. 귀가 없나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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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온 거였으니까 안 됐어. 가사도 무슨 말이야. 오, 깜짝이야! 오, 깜짝이야! 오, 어디서 온 거지? 근데 뒤로 돌아왔어. 아니, 어쩐지 안 온다 했어. 싫지 않네. 오, 깜짝이야. 시원할 때. 오, 고마워. 오, 와우. 짠! 아, 분위기 좋겠다, 진짜. 오, 맛있겠다. 땅콩이랑 젤리 붙여. 오, 젤리. 아, 이거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. 왜? 아, 이거? 할아버지들 이렇게 뭐냐고 쓱 보고. 사실 붙이기 쉽지 않은데, 남자가. 아, 이거? 아니, 재미는 들고 새우 형이랑 다 같이 무슨 말. 새우 형은 지금 발에 붙여져 있는데 엄지발. 아, 제 얘기는 안 하네. 제 한마디 나왔다. 제 부재가 어쩔 수 없죠. 아휴, 수고하자. 아, 뭔가 훅 들어오는데. 술인지 분위기에 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. 진짜요? 너무 좋아하네. 아, 좋다.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, 둘이. 원래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안 마시거든.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게 마시니까 좋은 것 같아. 그게 또 우울할 때 마시는 것 같아. 평소에는 그러다. 마음이 그렇게 fret. 안 마시는 말에 빈다. 난 아닌 것 같아. 난 고민 없어요, 지금? 지금. 고민은... 뭐왕? 항상 비슷한 것 같은데. 항상 비슷한 것 같은데. 나한테 어울리는 일을 해야 할지. 그게 고민인데. 그래도 한.. 그룹 해체하고 나서는 조금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너무 예전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더라고.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하고 싶은 일 하려고. 더 늦기 전에. 속 편하잖아,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.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지금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